천세태자와 샤오공주가 친남매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인지 둘은 특히 성격이 닮았는데요. 둘 다 위급상황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냉철한 판단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세상쿨한 남매도 사람인지라 가끔 감정을 드러내는데요. 이럴 때 둘의 표정이 유독 닮아보여서 자연스럽게 아빠 미소를 짓곤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마덕이 포착한 샤오와 천세의 붕어빵 장면들 함께 보시죠. 샤오는 파란색, 천세는 빨간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동자 색은 다르지만 화날 때 눈빛만큼은 정말 닮았죠. 보는 사람 등골 서늘하게 만드는 저 눈빛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어지네요. 특히 18권에서 둘의 붕어빵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대마왕의 악마화 마법으로 타락마왕이 되어버린 아차하 장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아차하에게 샤오는 바보왕자라며 희죽되고는 곧바로 버럭 화를 내며 그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는데요. 비슷한 시간 염라대왕은 악마가 된 아들 아차하 장군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천세는 희죽 웃고는 무섭게 화를 내며 아차하가 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염라에게 가르칩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마음을 그제야 느끼는 염라대왕이네요. 남매 둘 다 화를 내기 전 미소를 지닌다는 점과 화내는 표정, 각자 아버지와 아들을 훈계하였다는 점까지 누가 봐도 샤오와 천세는 붕어빵 남매네요. 19권에서 3장이 납치를 당하자 샤오는 곧바로 뒤를 쫓으려 하는데요. 샤오 혼자는 무리라면 천세는 동생을 타히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샤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천세.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린 샤오는 멋쩍은지 시선을 아래로 피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천세는 본인이 직접 가서 천자패와 3장을 되찾는다고 말하지만 3장이 천자패보다 먼저임을 확실히 아는 샤오. 천세도 멋쩍었는지 명심하겠다면서 시선을 오른쪽 아래로 피하는데요. 속스러울 때의 습관도 똑 닮은 둘. 너무 귀엽지 않나요? 19권에서 샤오는 손오공의 악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억 속 장면을 목격하죠. 오래전, 대마왕과 싸우러 온 천세태자와 그를 말리러 몰래 따라온 어린 샤오. 대마왕은 악랄하게도 어린 샤오에게 악마와 마법을 쓰는데요. 그 모습을 본 천세는 대신 대마법으로 악마와 마법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바꿉니다. 어릴 적 기억을 마주한 샤오는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악마가 되었다는 걸 그동안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아차린 샤오는 자리에 주저앉고 오열하고 마는데요. 울분을 참지 못하듯 목 놓아 우는 장면은 다시 봐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천세 또한 40권에서 슬픈 진실을 마주하는데요. 불멸대왕을 공격하려던 천세태자. 하지만 그때 검은마왕의 선명 마법으로 불멸대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자기 어머니였던 자비왕우였습니다. 암흑상제가 놓은 함정에 의해 자비왕우는 오나와 함께 악마가 되었죠. 마지막 인사와 함께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천세는 만연자실하며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우는데요. 그의 우는 모습은 19권의 샤오를 떠올리게 해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이 남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청계 남매의 붕어빵 순간을 포착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포착한 다른 붕어빵 장면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마덕에서 만나요. 빠이! INTRO 아멘